안녕하세요, 섹스 번영자 우윤재입니다. 오늘은, 아, 텃밭에 나왔는데, 비트가 얼마나 자랐나 봤어요. 심은 지 거의 한 15일? 15일 정도 된 것 같은데, 이렇게 자랐습니다. 그리고, 옆에 김장문을 이렇게 걷네요. 와, 진짜 엄청난 속도로 자라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옆에 김장배추는, 지금 포기가 묶어줘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. 이렇게 자랐습니다. 이렇게, 엄청나요. 진짜 엄청나게 자라고 있습니다. 배추가. 그 다음에, 이쪽으로 가서, 여기, 아홉, 10그릇은 건데, 이것도 한, 14일 정도 된 것 같아요. 아홉도 이만큼 자랐습니다. 여기, 저 이렇게 보면 아홉인데, 이렇게 자랐습니다. 그 다음에, 이거는, 노메인상추가 아니고요. 이건 담배상추라고도 하더라고요. 담배상추. 근데 이것도, 조그만 거 씹었는데, 지금 이파리가 엄청 자라고 있습니다. 정말, 정말 큰 거는 어마어마하게 튀겨있어요.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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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내용도가 엄청 자랐습니다. 이렇게 배추. 이거는 상추. 담배상추라고 그러더라고요. 이름이. 그 다음에, 울뚝한 거라서는. 이거는, 어, 밭입니다. 이거는. 이런 씨를 뿌렸는데, 다시 이거는. 이 정도로. 무성하게. 이렇게, 이렇게. 자라나고 있습니다. 이렇게, 이렇게. 그 다음에. 그 다음에. 그 다음에. 어, 이거는. 적색. 이거는 적색갓입니다. 적색갓도.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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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. 지난번에. 어. 파를. 뿌리만. 잘라서 심은 건데. 지금. 이렇게. 많이. 컸어요. 이제. 뽑아먹어도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. 자라고 있습니다. 오늘은. 요기까지만. 요기까지만. 찍겠습니다. 다음에 또. 어. 좋은 거 있으면. 또. 올려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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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